기존의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신상의 기술력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예전의 아이아스 드로즈를 지금 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원단과 원단이 만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이 솔기 부분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피부에 굉장히 거스린단 말이에요. 자국도 많이 남을 수가 있고요. 자국 남고 난 다음에 가려워서 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없네요 깔끔하네. 지금 지우개로 지운 거예요 포토샵이에요? 아니요 현실로 해서 지금 생방송에서 아예 솔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데 이게 플랫 봉자라고 해서 테크 바디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고객님 아디다스 매장에 나가보셔서 상의 제품 하나만 보세요. 근데 거기에 테크자가 들어가면 비싸요. 금액대가 진짜 비싸요. 인체 과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저희가 요거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활동성을 극대화시켜 드릴 수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솔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매끈하게 플랫 솔기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활동성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360도 벤틀레이션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FW 가장 최신상의 드로즈를 보내드리는데 자 어느 정도로 보내드리냐면 이 컬러감 자체가요 가을 컬러에요. 그렇죠 가을 느낌 물씬 나는 단풍을 현상시키는 지금 보시는 약간 레드 오렌지부터 시작해서 블루와 그리고 틀 그린 컬러 여기에 그레이와 블랙부터는 로고 스타일부터 앞쪽으로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츠 웨어 입으실 때 살짝 밴드 보이고 입으셔도 너무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8쪽입니다. 클라이머 매장 동일의 프리미엄 기능성 라인으로 가는데 하나를 더 드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본 구성에서 드린다는 얘기에요. 작년 상품이 아니고 다 최신상이네. 다 최신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 최신상의 드로즈도 오늘 선택 1번으로 선택 2번으로 모시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트렁크도 가는데 트렁크가 또 괜찮더라고요.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라 기능성의 소재고요. 매장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 클라이머 라인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님의 속옷도 트렁크 기능성으로 선물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선물 받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디다스는 이 브랜드의 자신감도 대단하기 때문에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런닝도 준비됩니다. 런닝 가을철에 남성분들 얼마나 예민하세요. 아니 그리고 또 건조해요. 그리고 몸이 가렵잖아요. 또 각질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이 안쪽에서부터 촉촉하고 부드러운 런닝을 맞춰 입으시면 되는 건데 런닝도 저희가 일반열 런닝과 머슬러 런닝 6종을 해갖고요. 8만 9,1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드로즈는요. FW 가장 최신상!